음식은 오래오래 꼭꼭 조롱아, 뽀롱아, 저녁 먹어라 네? 우와, 전국 뽀롱이가 좋아하는 거네 잘 먹겠습니다 어머머, 뽀롱아, 좀 천천히 먹어 고추맛 너무 맛있는걸 어머, 뽀롱아, 물 여기 물 마셔 큰일 날 뻔했네 으이그, 녀석, 그러게 왜 그렇게 급하게 먹니? 빨리빨리 많이 먹고 싶어서 그랬죠 하여간 욕심은 뽀롱아, 음식은 오래오래 꼭꼭 씹어 먹어야 하는 거야 오래오래 꼭꼭이요? 그래 그래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지금처럼 잘 일도 없어 네 그리고 음식을 오래 씹으면 머리도 좋아진단다 네? 머리도 좋아져요? 그건 몰랐는데 화면에 뽀롱이를 클릭해 보렴 어? 뽀롱이네? 뽀롱이네? 히힝, 클릭 아, 맛있는 사과 얌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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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움직이자 잘게, 잘게 부숴야지 턱이랑 치아가 열심히 움직이네 나도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음식을 꼭꼭 오래 씹으면 턱과 치아의 운동이 뇌를 적당히 자극해서 치매도 예방하고 뽀롱이, 초롱이 너희 같은 어린이들 두뇌 발달이 좋아 아, 그렇구나 그럼 엄마 껌을 씹으면 머리가 좋아지겠네요? 그럼 역시 뇌를 자극하니까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지 하지만 초롱이 너처럼 시도 때도 없이 자주 씹으면 턱에 무리가 가서 안 돼 뽀롱이처럼 턱에 각지게 될지도 몰라요 엄마 뭐든 과하면 좋지 않은 거야 알았어요, 엄마 그럼 야구 선수들도요? 야구 선수들도 똑똑해지려고 껌을 씹어요? 그건 아마 긴장을 풀려고 그런 걸 거야 화면에 야구 선수를 클릭해 보렴 네 내 차례다 잘 쳐야 하는데 떨린다 누가 나를 자꾸 찌르는 거야 자, 자 긴장이 풀리는 마법 샤라랑 샤라랑 하… 일이 좀 나은 것 같은데 하하… 자, 한 방 날려볼까? 우와, 신기하네 하하… 뭔가를 씹으면 부교감 신경의 작용이 부교감 신경의 작용이 활발해져서 스트레스로부터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껌을 씹으면 긴장이 좀 풀리는 거야 그렇구나 엄마, 오래오래 꼭꼭 씹는 것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네, 이제부터 뽀롱이는 급하게 삼키지 않고 오래오래 꼭꼭 씹을 거예요 씹을 때마다 똑똑해진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럼 코코형보다 박사님보다도 더 똑똑해질지 모르잖아요 히힝 뭐? 녀석 하하하하 어머머 세상에 도대체 밥을 언제까지 먹고 있을 거야? 으이그 못 말려 suffix 초 10 70 30 30 30 30 31 32 35 15